안녕하세요. 이병옥 골플랩의 이병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규라고 합니다. 네, 김민규님은 우리 옥팸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저희 멤버십 채널에서 거의 막내, 막내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부드러운 스윙의 소유자. 저희는 이제 창원에 계셨잖아요. 근데 지금 최근에 강진 쪽으로 옮기셨더라고요. 네. 1땜에? 네, 1땜에. 어, 그렇습니다. 그런데 골프도 진짜 좋아하시고 그다음에 연령대도 우리 평균 연령대보다도 한참 밑에인데 아주 이 멤버십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신 분입니다. 오늘 어떤 궁금한 게 있어서 올라오시겠다고 한 거예요? 스윙 점검을 일단 받는 게 첫 번째였고요. 뭐 문제점이 있으면 고칠 수 있으면 좋으니까요. 자랑하러 온 거예요? 아, 절대. 아, 절대? 절대. 자랑할 거는 그냥 바로 라운드를 봐야죠. 근데 그 좀 짰어요? 김성필님하고? 아니, 전혀 짠 거 없어요. 아니, 점점 내려오는 거야? 1m 85에서 83에서. 아, 제가 그래도 76이거든. 75였는데 75.6이 나왔거든. 이번에 건강검진할 때. 더 컸 거는 생각보다 좀 크죠? 생각보다. 아니, 생각이 그냥. 딱 생각했던 대로. 작게 안 보여요. 작게 안 보여요? 아닌데. 엄청 작다고 그러던데. 나 김성필님 영상 나가고 고민했어. 편집하면서 이거 내보내야 되나. 근데 또 고민하게 생겼네. 진짜 제가 SRT 타고 오라고 하니까 진짜 SRT 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간단하게 최근에 저희가 절대스윙 5단계 절스5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검스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스윙하는 걸 보니까 역시나 부드럽게 타점도 좋고 그런 분인데 오늘 여러분께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레슨이 제시가 될지 우리 멤버와 함께하는 무서운 초대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민균이 한번 쳐보세요. 네. 자, 지금 7번 아인이죠? 네, 7번 아인이고. 와우. 아, 진짜 스윙이 좋아. 어우, 좋아요. 근데 뭘 배우려고 한 거지? 근데 지금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연습을 하고 있는데 어떤 걸 좀 배우고 싶다라는 게 있어요? 검스윙 위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검스윙 위주로 하고 있는데 푹 불이 너무 생각보다 많이 나다 보니까 맞아요. 조금 덜 내려고 밀어친다든지 약간 손목을 덜 쓴다든지 하면 또 푸시가 푸시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컨트롤이죠? 약간 일관성이 떨어진 컨트롤. 근데 임팩트는 너무 좋아. 그리고 손목 쓰는 기술도 너무 좋고요. 제가 되게 궁금했거든. 영상 올릴 때 본인 영상 올릴 때 실내 연습장에서 연습한 거 보내줬잖아요. 너무 부드럽더라고. 그래서 다시 쉬어보세요. 스윙도 뭘 지적할 게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좋고. 그리고 어떤 장점이 있냐면 진짜 어떤 공을 때리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 계속 쳐봐요. 진짜 스윙을 하면 공이 맞아 나갈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뭐랄까 샷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다 좋아요. 좋은데 탑에서 상당히 클럽이 많이 닫혀. 페이스가 닫힌 상태에서 예전에 제가 힌징을 해라 아니면 이렇게 덮어 덮어 뭐 했던 거 있잖아요. 덮어 덮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김민규님한테는 지금 절스5를 하고 있지만 절스5를 들어야 될 레벨이 아니야. 저는 그걸 드리고 싶어요. 왼손으로 뒤집어 덮어를 한번 해봐요. 왼손으로 왼손으로 백스윙할 때 확 뒤집고 그 다음에 칠 때 덮고 이거 기억 안 나요? 자 연습생 한번 해볼게요. 뜬금없기도 하겠다. 자 가면 여기서 백스윙할 때 왼손으로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대고만 있고 왼손으로 뒤집어 하면 얘가 충분히 스퀘어를 유지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민규님이 최초 요즘에 하던 스윙하고 완전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민규님 스윙은 약간 여기서 이렇게 덮인 느낌이거든요. 이게 지금 덮인 거잖아요. 그래서 다친 상태에서 맨날 먹이다 보니까 약간 응원하는 데 있어서 약간 제한이 돼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느낌으로 가냐면 우리가 좌회전 스윙을 하잖아요. 좌회전 할 때도 이것도 같이 병행해서 뒤집고 와서 최대한 늦게 와서 덮어주는 그 역할을 해보는 거예요. 자 빈스윙 한번 해보세요. 자 왼손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손으로 잘 보세요. 여기서 왼손으로 덮어 뒤집어 근데 클럽으로 보면 뒤집어 덮어죠. 근데 왼손으로 덮어 뒤집어 그걸로 하는 거예요. 왼손으로 덮어 뒤집어 스윙은 스윙은 다 합니다. 바닥도 건들고 자 쭉 쭉 덮어 덮어 뒤집어 그렇지 쳐보세요. 덮어 뒤집어 굿샷 어때요? 덜 돌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우리 멤버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보통 공통적인 레슨 내용이 있지만 민규님은 스윙이 되게 좋아요. 되게 좋은데 오셨는데 전혀 뜬금없이 오늘 검색만 하고 갈게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다시 다시 그래서 연습을 기왕에 할 거면 지금 전체적인 흐름이 너무 좋으니까 자 왼손으로 왼손 기준으로 봤을 때 덮어 뒤집어 해요. 헤드 기준으로 보면 뒤집어 덮어고 왼손 덮어 쭉 어때요? 그렇죠? 그러니까 돌아요 안 돌아요? 덜 돌죠? 이것도 드로가 난 거거든? 다시 또 쳐봐요. 훨씬 낫다. 그리고 키가 크기 때문에 왼손으로 축을 잡고 때려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덮어 뒤집어 쭉 어때요? 라인이 라인이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너무 아까운 거야. 사실은 뭐 민규님이 하고 계신 여기서 덮어 상태로 해가지고 이렇게 먹이기 식으로 들어가는 것도 나쁘진 않아. 근데 아까운 거예요. 이 스윙 리듬에다가 그걸 쓰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야. 왜냐하면 그 볼은 그린에 떨어지면 다 나가요. 뭐 완전히 물렁하면 쓰겠지만 그냥 그 핀 근처에다가 공략을 할 수가 없다니까 직접. 근데 얘는 공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치킨게임 한번 해볼까요? 무슨 뜻이냐면 더 최대한 가져와서 왼손을 마지막에 한번 덮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 멤버분들도 저한테 오시게 되잖아요. 오시게 되면 제가 그 스타일에 맞춰서 드릴 거예요. 저는 사실 오늘 민규님한테 껌 스윙을 드리려고 했는데 껌 스윙을 할 필요가 없는 스윙이에요. 자 덮어 뒤집어 쭉 어때요? 내가 치킨게임을 했더니 오른쪽으로 밀리죠? 어 그럼 치킨게임 되게 잘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치킨게임 하다가 이제 사고가 난 거지. 버티다가 다시 어 또 뒤집어 덮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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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또 공 조금만 두껍게 쳐볼까요? 조금만 눌러 쳐볼게요. 걷어맞으니까 이야 진짜 리듬감 좋다 옆에서 보는데 자 덮어 뒤집어 좋았어요 잘 쳤어요. 제가 볼 때 민규님이 이것만 하면 돼요. 어 그러니까 그 그리고 만약에 뭐 조금 더 더 신경을 쓴다고 하면 덮어 뒤집어 할 때 껌을 한번 볼게요. 자 껌 스윙 하나 하나 넣어볼게요. 절대 스윙은 지금 자세가 너무 잘 나오니까 자 연습수윙 한번 해볼게요. 들고 둘 천천히 덮어 껌 그렇지 가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부드럽게 해봐요. 자 덮어 껌 뒤집어 그렇지 하고 피니쉬 교과서다 교과서 자 쳐 볼게요. 좋습니다. 우리 껌 봅니다. 손 기준 왼손 기준으로 덮어 뒤집어 껌 껌 보면서 껌 껌 치고 피니쉬 훨씬 낫죠? 탄도도 좋고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는 패턴이 뭐랄까 딱히 할 게 없어. 딱히 할 게 없어. 그리고 스윙도 너무 좋고 다만 아무리 좋은 스윙이어도 클럽 페이스 조정이 잘못되면 고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예전에 모르겠어요. 처음에 우리 옥팸의 우리 멤버십에 들어왔을 때 슬라이스 때문에 고생을 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로 인해서 내가 더퍼로 들어서 이걸 유지하니 볼을 내가 계속 가지고 다닐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든가 근데 그게 이제 습관이 됐어요. 그럼 좋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민규님 정도의 실력이 되면 클럽 페이스를 자유자재로 갖고 노는 거예요.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잡아 봐요. 약간 왼쪽 보고 여기서 이제 왼쪽에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렸잖아요. 이번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려볼 건데 본인이 평소에 하는 거 하지 말고 지금 덮어 다음에 뒤집어 했죠. 뒤집어 할 때 이렇게 뒤집었죠. 이걸 뒤집다 말아보세요. 딱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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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고 얘는 죽은 애잖아. 덮었죠. 뒤집어야 되는데 여기서 끝내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다시 연습 중에 한번 해봐요. 그러면 돌다 말면 우측으로 밀려버리겠죠. 자 덮어 뒤집어 너무 많이 돌았어. 헤드가 다 돌리면 안 돼. 한 3분의 1만 돌려봐요. 그렇지. 쳐봐요. 이거 약간 감길 것 같은데 자 덮어 하고 자 저 봐요. 덮어 했죠. 이 정도 했을 때가 정상샷인데 여기서 끝내는 거예요. 자 끊어친다는 느낌도 괜찮고 자 덮어 왼쪽으로 뒤집어 쭉 그러면 이런 식으로 페이드가 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이게 파워 페이드예요. 그러니까 다른 분한테 이건 줘도 못해. 근데 민규님한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전체적인 몸 밸런스가 너무 좋아. 프로라고 해도 믿겠어. 진짜로 볼만 다룰 줄 알면 프로를 해도 되게 너무 좋은 피지컬도 갖고 있고 리듬감도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너무 좋아요. 다만 손을 갖다가 사용을 못하니까 그냥 딱 정해진 것만 갖고 하니까 그냥 운명에 받아들여야 되는 다시 하나 쳐봐요. 자 다시 근데 이거는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해요. 근데 평소에 본인이 연습량이 많으니까 왼쪽 보고 자 치다 마는 거예요. 자 그럼 왼쪽으로 출발하다 밀리는 거죠. 자 덮어 왼손 덮어 뒤집어 그렇지 오케이 이거는 너무 일찍 치킨게임 한 거 다시 하나만 더 최소한 왼쪽까지는 가게끔은 해야 돼. 왼쪽으로 날아가게끔은 해야 돼. 왼쪽 보고 그러다가 이 감각을 익히는 게 좀 필요하죠. 자 왼쪽 더 봐도 돼. 자 덮을 건데 덮다 마는 거예요. 자 가요. 쭉 오 이번엔 잘했다. 이번엔 페이드 났다. 굿 이제 알겠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드로우를 치는 건 이미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민규님은 백스윙을 할 때 자 체주시면 여러분 그쪽에서 보실 때 스윙이 클럽 페이스가 이렇게 덮여서 끝까지 덮인 상태로 유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끊어치면 드로우 치기는 되게 좋은데 이걸 갖다가 민규님처럼 이렇게 쭉 풀 피니쉬를 가져가는 스윙이면 좌회전이나 그래서 이게 사실은 옥스윙 원 기술이었잖아요. 덮인 상태에서 그냥 딱 끊어치면 쭉 가다 돌아 들어오는 거였는데 민규님은 끊어치기만 하면 되게 좋은데 전체적으로 쭉 돌아가죠. 그러니까 얘가 그것까지 살아가지고 도는 거예요. 근데 고정시켜놓는 손목은 골프가 많이 늘지 않아요. 그래서 칠 때 오른손을 지금 오른손을 주려다가 왼손을 준 이유는 오른손이 굉장히 발달해 있고 두 번째는 축이 왼쪽에다가 갖다 놓고 너무 잘 쳐. 그러면 축을 왼쪽에다 갖다 놓고 너무 잘 칠 때는 제가 오른손 위주로 치라고 했어요. 왼손 위주로 치라고 했어요. 왼손 위주로 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멤버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되게 의아해할 수 있어요. 아니 떨구면 날아간다 그러더니 왜 이 양반한테는 떨궃떠이 날아가더라 그걸 안 시키고 덮어 뒤집어 시킬까 그 이상의 레벨이에요. 냉정하게. 그냥 떨궂떠이 날아가더라 껌했떠이 날아가더라 이 이상의 레벨의 스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딱 보면 되게 잘 치는 것 같은데 스코어를 보면 딱히 겁나지 않는 이제 그런 거예요. 왜? 본인이 컨트롤해서 쳐본 적이 없어. 그냥 이렇게 치면 날아간다고 생각했어요. 본인이 실제로 내가 의도를 해서 다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덮어 뒤집어의 양으로 조절을 하면 진짜 성장할 것 같아요. 중틱 꽂아. 틱 보통 높겠어요? 작겠어요? 한 40cm 어 그러면 중틱 쓰세요. 네. 마찬가지예요. 자 이거는 풀 덮어 풀 뒤집어 해줘야 돼요. 자 왼손으로 왼손등 덮어 부드럽게 쭉 좋았어요. 다시 너무 볼이 낮았다. 다시 그리고 공이 너무 왼쪽에 있어. 타점에 비해서 약간 안으로 들여놓으세요. 약간 안으로 들여놓으셔도 돼. 가운데로 좋아요. 음 이것도 너무 많이 손을 쓰는 거예요. 이게 보일 것 같아도 지금 드라이브를 쳐보라고 한 거야. 다시 어 지금 오늘 뭘 알려드리는 거냐면 자 엔진은 너무 좋아요. 근데 운전하는 핸들링이 너무 안 좋아. 그래서 코너가 얕은 코너면 이만큼만 돌려야 되는데 무조건 좌회전은 다 돌려야 돼. 우회전도 다 돌려야 돼. 이런 식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 돌렸을 때 지금 이렇게 사고가 나잖아요. 차가 돌다가 도는 거야. 너무 많이 돌아가죠. 이렇게 빼골빼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아니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민규님은 기본적인 볼에 힘을 집어넣는 거랑 스윙의 패턴이 굉장히 좋은데 얘 핸들에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페이드를 쳐보라고 한 게 그 습관으로 보면 드라이버는 반드시 꼬꾸라지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역시나 지금 꼬꾸라지는데 그걸 페이드를 치겠다는 느낌. 여기서 돌렸는데 딱 멈추는 그 정도만 써보자는 거예요. 이해 되죠? 네. 슬라이스 나와도 되니까. 자, 왼손 덮어. 덜 뒤집어. 굿. 어때요? 점점 덜 돌죠? 그래도 돌아. 그래도 돌아. 이게 탄도만 올라가면 어마어마하죠. 런치 앵글이 지금 12도인데 다시. 공이치는 내 거를 찾는 거예요. 남 걸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이거는 왜 이래요? 이거 왜 꼬꾸라졌어? 아니, 아니. 이거를 완전히 덮어버린 거지. 여기서 하나 기술을 드려야 돼. 이런 분들은 마찬가지거든요. 여기서 덮어 뒤집어 하는 기술인데 덜 뒤집는 걸 아직 못하는 거지. 연습을 안 했으니까. 자, 보세요. 덮었죠? 치면서 임팩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손바닥이 앞을 보게 피니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 자, 한번 해보세요. 자, 백스윙 할 때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팔로우 할 때 자, 보세요. 팔로우 할 때 손바닥이 앞을 보게 자, 연습 중에 하는 거예요. 손바닥이 앞을 보게 손바닥이 천천히 가봐. 천천히 천천히 내려가. 내가 보게. 천천히 가서 어, 그렇지. 그렇게 하고 피니쉬.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자, 그렇지. 약간 슬라이스 날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자, 뒤집어. 아니, 여기서 처음부터 처음부터 덮는 듯한 신용을 하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 어, 하다가 여기서 손 어, 그렇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되게. 어, 안 그러면 못 고쳐. 어, 지금 이미 너무 많이 틀어져 있기 때문에. 둘, 셋. 음, 좋아요. 어때? 볼이 뻗어나가죠? 음, 다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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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동작이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보면 그 비정상적인 동작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지금 민규님이 쓰고 있는 그 동작이 되게 비정상적이거든. 어, 처음부터 팔로우 스루를 그렇게 하려고 준비해줘야 돼요. 둘, 셋. 음, 어때요? 떠요 안 떠요? 어, 뜨죠? 어, 자, 그리고 또 하나. 음,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걸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자, 어드레스 해보세요. 어드레스 해보세요. 음, 됐어. 자, 그리고 이제는 이거는 진짜 손 댈 수밖에 없겠다. 민규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어, 이렇게 잡아보세요. 아니, 이렇게. 어, 너무 불편하게. 그리고 너무 불편하게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덮어 뒤집어 있죠? 자, 손 왼쪽 덮어 뒤집어 했죠? 그거를 풀로 돌리세요. 풀로. 어, 훅나게 풀로 돌리시는 거예요. 똑같이. 덮어. 뒤집어. 그렇지. 어, 어때요? 완전 스트레이스로 나오죠? 어. 그죠? 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술을 웬만하면 지금 250만원에 나왔어. 딱 그거 하나 바꿨는데. 자, 무슨 얘기냐. 그립이 훅그립을 잡은 사람들을 처음에 제가 이걸 돌리지 않아요. 그 사람의 능력을 먼저 보는 거예요. 오늘 처음 만났어, 우리. 그죠? 저는 민규님 스윙만 봤지? 처음 만났단 말이에요. 그럼 훅그립인 것도 알고 있었어. 그러면 훅그립인데 이걸 기술을 줬을 때 본인의 그립을 가지고 컨트롤할 능력이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 근데 내가 약을 지금 두 개를 넣었거든? 근데 못해. 그쵸? 왜냐하면 훅그립이 지배하는 이 비율이 너무 높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립을 바꿔줘야 돼요. 왜? 자칫 본인이 오해해요. 내가 스윙이 이상한가? 그립이 너무 잘못돼서 공이 잘못 가는 거야. 스윙은 좋은데. 근데 나는 모든 게 완벽한데 스윙이 엉망인가? 그러면서 해결책을 다른 데서 찾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립 하나만 돌려줬더니 그리고 원래 치는 대로 아까 덮어 뒤집어 하라고 했잖아요. 볼이 이렇게 좋아지잖아요. 다시. 왼손 뒤집어 어때요? 완전 펴지죠? 그러니까 아까 아이언도 마찬가지 아이언은 사실은 그렇게 영향을 많이 안 받았는데 나는 아이언도 그립을 조절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실력은 손을 쓸 수 있는 실력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일단 그립을 뉴트럴을 잡고 그냥 어떤 런칭 그 우리 있지 않은 런처 런처 시스템을 좀 이용해보는 것도 괜찮은데 오늘 뭐 오셨으니까 여러 가지 레슨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것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일단 스윙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훅구질이 나오는 이유는 이 손이 굉장히 경직되어 있게 덮어로 가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뒤집어 그러니까 헤드로 보면 뒤집어 덮어고 손으로 보면 덮어 뒤집어고 그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언은 잡혔는데 드라이버 감기는 건 얘가 원심력이 세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드라이버에 대한 어떤 중압감 때문에 더 빨리 돌릴 수도 있고 그런데 돌리는 습관을 지금까지 했기 때문에 안 돌리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그립을 돌린 그립을 뉴트럴이나 위그로 뭐 위그는 아니다. 뉴트럴로 가게 했어. 마음껏 돌리라는 거야. 그러면 스윙 습관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좋은 공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김민교님 먼저 잘 오셨고요. 그리고 계속 소통해 주시고 저희 멤버십 유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도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오실 용의가 있으세요? 언제든지 별로만 드신다고 안 부를게 안 부를게. 본인이 알아서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김민교님은 좀 더 연습을 하시고 또 거주하는 곳으로 가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꼭 한번 출연해 주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